1.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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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어린 양이 먹이라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자 이거 양을 치라는 것은 돌보라는 것이죠 여기서 처음에 사랑 너부가 되라는 거나 지금 양을 치고 먹이라는 거나 그때나 지금이나 부활하신 다음 만남이나 그 만났을 때 얘기가 같은 얘기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영혼을 구원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사랑한다면 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양을 먹이고 칠 수 없어요 예 주님 양이기 때문에 또 주님 사랑하고 양을 사랑하고 동격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첫째 계명이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만 양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하고 치는 것하고는 같은 의미로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다르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주님 사랑하고 영혼 구원하지 않고 양을 먹이고 치지 않으면 너는 날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자를 찢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아니고 그 보혈의 말씀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 영혼이 지옥 갈 영혼들이에요 왜 나를 사랑하는지 왜 우리를 선택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왜 나를 사랑해서 오늘 구원 받는 자녀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뭐 어때 시험마다 합격했습니까 무조건적으로 날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오늘 쉬고 구원시켜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정말 이 놀라운 사랑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랑받은 그 사람의 감격이 내 마음에 식어지지 않는다면 날마다 성령의 감동 인도를 받는다면 당연히 주님이 원하는 것 가장 귀격 있는 것 영혼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만 하지 못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고 했다면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게 새 속한 내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머리는 말아요 한때는 뜨거웠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전도설교 듣기도 부담되고 별로 안 되는데 그렇다는 것은 문제는 어디가 있을까요 주님의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 마음이 둔해졌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은 영혼 구원하는 것인데 생명 주는 것인데 이 놀라운 일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저와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 우리를 믿고 맡겨줬다는 것 놀라운 사랑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가 그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리라 먼저 우리가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뭘까? 마실 것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이라면 주님이 내일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사실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정말 면모없고 자격 없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과거를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 이 한 가지가 얼마나 하나님의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믿어줬을 때 내 가치를 인정해 줄 때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최고의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수제라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구만 특별히 변화상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햇빛같이 밭나고 모세와 엘리와 함께 이긴 장면도 들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식당 앞에 돌아가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한 계집중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로마 군병 앞에서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내가 너에게 사명 주고 믿고 맡긴다는 것은 용서했다는 것이고 나는 끝까지 너를 믿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믿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믿고 있어요 여러분의 어깨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면목 없이 죄인이 했지만 베드로보다 나은 자일까 내가 자신부터 생각하더라도 열 번 천번 지옥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왜 사랑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사랑하셔가지고 구원시키시고 목사 만드셨고 귀한 여러분 앞에서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은혜 준 것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이 생각합시다 이 놀라운 예배 자리에 누가 불러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여러분을 깨뜨리시고 거룩한 심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병고침 받는 것도 기적이죠 큰 축받는 기적이죠 그런데 내 인생의 사고방식을 가치관을 인생관을 바꿔서 내가 살을 이유가 무엇이고 천국이 믿어지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생각이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변화돼서 하늘의 기쁨을 이루어왔다면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인데 우리가 바꿔줬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누가 이렇게 바꿨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보혈로 제 용서 확신이 왔고 말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방법이 목표가 다르게 살고 있게 이렇게 만드신 놀라운 사랑 이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의 멜로관을 입에 놓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멜로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금 전파 사명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상을 주고 싶으셔서 기쁨의 잔치를 주고 싶으셔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 사랑을 깨달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놀라운 사랑을 마땅히 전해 줘야 되지 않겠니 너의 기도와 사랑과 헌신 피와 땀방울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단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무슨 말까지 내가 그때 주겠다고 말합니다 가라 가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이것은 지상 명령이에요 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우리는 사명이 뭐인가 이것은 사명은 내 목숨을 바쳐서 일할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고백 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기반 사명 은혜의 보험 전판일 마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긴 한다 사명이 크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바쳐서 할 만한 가치 있는 일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목숨 한 번 사는 인생 내 목숨 한 번 사는 인생 무엇에 바쳐도 아깝지 않는 일이 이 땅에 있습니까? 어디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헌세입니까? 헛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주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그 아니라 이 세상 바람잡는 거 다 지나가요 인생 살았습니다 다 추억 속에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주의의 뜻을 행하는 이는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일하는 이는 영원히 그한다는 거전 실존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실존의 나라인데 지나고 망가시장으로 천 년 만년 억만히 영원히 사는 영생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살리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이 고고한 일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바쳐서 일할 만한 가치 있는 일 이보다 더 없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존경한 일에 우리를 불러줬지 않습니까? 그 일은 오직 성김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써주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시켰으니 너희도 발을 시키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써주면서 사랑이 이것이라고 보여줬어요 이 세상에는요 지도자가 있고 지배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권세의 물질을 가지고 굴림해갖고 지배하고 싶어요 내 말도 따라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지배자가 아니고 지도자가 되라 지도자가 무엇입니까? 이건 성김에 보입니다 십자가 가지고 가장 낮은 위치에서 본을 보이고 사는 것입니다 그녀가 또 천국에는 큰 자가 된다고 했죠 누군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고요 인자 오면 성김 받으라니 그러고 성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주러 왔다 성기는 중 나는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으로 종으로 단다 내 가슴에 진정 사랑이 있어서 종으로 단다 저도 진정으로 종으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애워서 되는 겁니까?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왔다 나를 아줄 수 있고 정말 종처럼 사랑으로 가까이 삼길 수 있다 이게 가장 은혜 받은 자이고 신령한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수의 심장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떡게 사랑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승리한 신앙이고 그때의 사실은 한내의 기쁨 위로 평강은 다 옵니다 너무 기뻐 사는 거예요 즐거워 사는 거예요 행복해 사는 거예요 주님 사랑 때문에 내가 뭐가 하는데 이렇게 하게 했습니까? 너무 기뻐 사지 절대 기쁨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흉내 내지 마세요 천국의 기쁨은 거기에 와요 바로 섬길 때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바로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때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권위와 질서를 무시한 것이 사단이었어요 우리는 권세 모든 질서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데 그건 하나님을 격리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에 순종하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또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부부주의로 설교를 하다가 제가 전도설교를 하면서 다시 가정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에베스 5장 25니까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의 교회의 머리됨 같으미니 그의 몸에 구주시냐고 했어요 머리라고 말했는데 다시 표현할 거 없어요 죽게 예수님 대하듯이 남편을 섬기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듯이 하고 있습니까? 배수삼육점은 아내들이나 여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믿지 않는 자라도 순종치 않게 말하고 말입니다 행위로 구원받게 해서 내가 섬기라는 거 말씀하고 있죠 살아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상실자예요 두 번이나 부인을 팔아먹었어요 왕의 침실로 부인을 뺏겼어요 자기 살라고 누구동생이라고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살아가 아브라함에 따진 거 없어요 그냥 순복했어요 주님 대하듯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가치관이 바꿔지고 있어요 아내들 정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남편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잘해주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그러면 높여주고 정교하게 대접해주고 사회적으로 별로 대접도 못 받고 그렇다면 나 똑같이 푸대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그런다면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고 이 세상 가치관이고 부신자가 사고방식이고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딸이라 자기가 상실이지 않겠어요? 권서 11장 3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가 알고 있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의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그리스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반복된 얘기고요 또 11장 9절에 말하니까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받지 않냐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니 한번 따라해봅시다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니 이 말씀 어떻게 다른 말로 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명확하고 분명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도 여기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될까? 요즘 시대가 남성이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지도 모르고 삽니다 지금 원이 어디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타락한 가치관 때문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훌륭한 사람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훌륭한 사람 그래서 유인전도 많이 있고 그런 사람 모델로 삼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요즘 훌륭한이라는 그 아름다운 단어가 유능한이라는 단어에 밀려나버렸어요 지금 누가 유능한 사람인가 그 인간성은 상실돼가지고 연봉이 얼마냐에 그 인간까지 가치가 척도가 정해지고 있어요 경쟁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 얼마나 인간미가 넘치고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인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 세워주고 품어주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 생각과 마음이 깊은 사람인가 이런 남편의 선한 성품 순수한 점수주기보다는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느냐 이런 잣대로 평가하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나는 영적인 사람 아니고 스스로 나는 세속적인 인간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알아야 하는데 그것인지도 몰라요 지금 남자는 자기의 가치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자에게 목숨을 거는 겁니다 아내의 칭찬과 존경을 받고 사는 자는 매사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삶을 살고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불신 남편을 둔 아내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엠마치 기도고 엠마치 사랑해도 잘 안 돌아와요 얼마나 우리 정말 관사님들 몸부리치고 예생도 참 안되구나 안타까워하지만 그래도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뭡니까 머리로 진짜 섬겨보세요 오늘부터 진짜 머리로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기도해서 남편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을 조정한 악한 영을 묶어버리고 사랑하고 죽는 신용까지 발창만 씻어주면서 정말 놀몸 기도하면서 애통하면서 아마 금시까지 하면 거의 돌아올 거예요 자기 영혼 때문에 지금 굶어 죽는다고 하면 누가 안 돌아오겠어요 부모 구원도 마찬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애통하고 회개해서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되죠 오늘 그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 말씀 붙잡고 여러분 정말 머리로 섬기는가 얼마나 대부분 여자들이요 모가지에 과 잘하더라고요 모가지 밑에 모가지에 있으면서도 흔들면 돼요 흔들면 교회도 가만히 참 안 좋은 얘기지만 남자 시험 드는 것은 구할 수 있어요 여자까지 딱 들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들 대부분 여자 말 들어 나 진짜 싫어요 그것을 정말 시험 들어갖고 그걸 벌써부터 그러고 있어요 벌써부터 따르고 있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머리에 넣고 외콜을 못하고 있는 거죠 아내는 남자를 위해서 지금 봤다고 명심을 했더니 남자는 남자답게 머리에 넣고 하세요 주장하세요 남편을 왕으로 섬기면 여자는 자기는 왕비지잖아요 아이상에 남편 하나니까 1등이니까 1등이니까 왕이잖아요 내 남편을 왕으로 한번 모셔보세요 최고라고 하면 모셔보라고 아니 그렇지 않는다더라 사회적으로 별로 지위가 없어도 내가 왕으로 진짜 한번 섬겨보라고요 자기 왕비의 기쁨을 누릴 거고 아들은 왕자가 되고 딸은 공주가 되고 시어머니가 돼지마마가 되고 사는 집이 궁궐입니다 남편을 하인으로 섬기면 자기는 뭐예요? 하인이죠 또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에베스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니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 자기 사랑 한 몸이기 때문에 또 남편들과 이와 같이 시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여자는 약합니다 분명히 깨지기 쉬워요 조심히 다루세요 생명의 은혜를 유올받자라 귀여기라 얘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라미라 남자들이 아내한테 함부로 손찍어 먹으면 너는 되는 일이 없어 다 막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간의 참 좋은 말씀이 에베스 5장의 입절에 그리스를 경애함으로 비차복장하라는 말이 너무 귀한 뜻이 있어요 자 부부간에요 그래 머리니 아니 그거 또 남자가요 나를 머리라게 해서 머리로 대접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머리 역할도 하셔 그러지 말고 피차복장하라 그 말은 서로 복장하는데 안됩니다 부부간은 그래서 그리스를 경애함으로 예수님을 경애하면 예수님이 내 계신 남편이고 예수님이 나의 안해라 간다면 그 경애가 되면 피차복장이 되요 주님 주셨는데 무슨 말이 있어요 내가 살아온 거 진짜 복장하고 생기면 다 되게 되는데 대접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잖아요 회사에서도 정읍원들은 사장을 죽게 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대하다고 하셔요 파리 어느 고급 의미점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손이 화가 났고 여보 이것이야 이게 뭐야 막 정읍에 가보니까요 아이고 음식에 파리가 빠져요 파리가 이게 파리야 그 정읍원이 딱 들더니 손님 이거 파리가 아니고 검은 콩이에요 입에 딱 나고 꼴딱 생겨버렸대요 아니 내가 파리고 콩이지 군무당을 사 성질났대요 근데 이 손님이요 갑자기 당한이 엉망하거든요 그게 주인으로 하여 주인으로 온 다음에 정읍원하는 달도 없어 아니 세상에 파리인지 콩인지 구분 못하겠어 근데 콩이라고 꼴딱 생겨버렸어요 그냥 증거도 없었으니 내가 이제 어쩌고 가서 가버려야지 가버렸어요 근데요 그 후에 무슨 일 있나요 아세요 그 주인이 정읍을 유심히 보다가 나중에 그 식당을 그분에게 물려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에 봤어요 그렇구나 그 정읍원이 그 기지로 그 지혜로 누가 파리를 꼴다 먹고 시켰어요 근데 그 순간 그것을 기지로 해결해 줬잖아요 그때 얼마나 고맙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종이라면서도 주인을 위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피 흘러가 돌아가신 그 주님이 원하는 것 그것 하나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이 사랑한다고 십자가 지기는 싫고 그래서 죽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충성하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드다라 주님 대하듯이 하면 가까운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누가 큰 자라겠어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겠잖아요 우리가 사랑으로 내가 종로로 섬기는 것 자체가 영성이고요 그것이 예수님을 가장 담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사는 목적이 섬기고 영혼구원으로 목적을 둔다면 마음만 그게 둔다면 못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햇빛 같은 생활을 하면 햇빛 같은 사랑을 하면 햇빛 같은 부활이 있을 것이고 달빛 같은 달빛 같은 부활 별빛 같은 별빛 같은 내가 행하는 대로 내가 걸어가는 삶을 삶만큼 그날은 밀루가 있어요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주장의 주체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어둠명을 묶여하기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한 마음 성령의 영의 감동이 뜨거워지면 견딜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끝까지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성령에서 사랑이 가면 안타깝고 불쌍하기 때문에 끝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사랑의 씨를 신고 사랑할 때 담비가 오고 내 뜨거운 사랑의 가슴만 있으면 어떤 사람도 내 가슴 속에 용혈시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한 영혼을 줄 수 없어서 한 영혼이라도 나는 우리 전도인들 열심히 전도하는데 이건 전도는 이건 은사가 아니고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 자체가 교육 훈련이기 때문에 전성도가 한 분이라도 모두가 다 한 분이라도 나서서 기도하고 힘쓰고 했어서 그렇게 힘쓰고 했어도 안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면 한 달러 반자는 땅에 묻어둔 거예요 우리는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혜가 낙심하지 말지 피곤하자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그 뜻이에요 포기를 하지 마세요 때가 이름에 계속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린도 개척이 있는데 바울의 그 삶은 보니까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래가 되었더다 줄이고 목마로 헐벗고 맴받으면서 정처가 없으면서 그 수고하면서 제 인생을 다 허비한 인생 바울의 인생 삶이 내 삶이 그대로 기록된 것이 말씀이 됐다는 얼마나 고귀한 인생 얼마나 주인과 동행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너무 감사 깊었던 것이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됐다 그랬어요 왜 이 시대에 안에 갇혔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 영혼 구원시켰다 그랬고요 그의 고백은 1장 2.1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도 부끄럽지 않냐고 오직 전과 지하에 온전히 담대해 살던 죽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정기되게 하느니 여러분 그리스도가 정기되게 하느니 사는 그리스도니 죽어도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님만 정기한다 하면 내가 그 인생을 받아들이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중요한 것 보다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할 일 다 하고 남은 시간 그것도 안 하니까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군대에서 세례를 받게 됐는데 그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에 들어온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걸고 와라 그 말씀이 와 닿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그것부터 읽으면서도 무슨 뜻인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영혼군이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그게 딱 깨달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확신하고 나니까 저는 정말 세상에 출세하고 싶은 욕심이 누구다 많은 사람인데 장관 귀염받아도 목사님이 훌륭하다는 생각에 딱 가치관이 바꿔졌어요 결국 그러니까 목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드립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영혼 살리라 생명 살려라 오늘 우리 말씀 순종할 때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교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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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